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. 홍콩의 왼손잡이 그녀는 또 다른 여왼손잡이가 은 내 마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차피 믿지 못한 사랑이 달라면 순적을 주고받지 않았을 것을. 아무리 뉘우처럼 잊으려 해도 쉬울 수 없는 얼굴 잊지 못한 그 얼굴. 마음마다 불러버린 왼손잡이 사나가이. 크게 박사 한번 보내주시고요.